보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22일 part one과 part three 총평을 담당하게 된 종로 해커스 LC 담당 김진영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좀 약간 후덥지근하고 그렇게 시험 보기에 아주 썩히 좋은 날씨는 아니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에어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곳곳에 시험장에서 에어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잡음들이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에어컨 티원하게 틀고 시험 잘 보셨기를 바라고 오늘은 저랑 이제 part one과 part three의 기본적인 난이도와 그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것들. 언제나 총평이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보셨던 시험에 정답을 맞춰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요번에 나왔었던 시험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일단 첫 번째 오늘 나와 있는 총평부터 굉장히 다양한 무료 강의 그리고 토익의 아주 주옥 같은 자료들이 우리 해커스.co.kr 가셔서 해커스 토익 사이트에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부 자료로 충분히 많이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하셨을 오늘 part one의 난이도부터 한번 볼까요? 자 오늘 part one의 난이도는 중중상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문제 정도는 난이도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네 문제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두 문제 정도가 여러분들을 약간 혼동되게 만들었을 건데 이 중에서 한 문제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거의 보지 못했을 어휘가 하나 등장하는 바람에 난이도를 확 높여줬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네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흔하게 보셨던 part one의 늘 나오는 패턴들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요 나와 있었던 기본 어휘들과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될 포인트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 단어 adorn 이란 단어가 여러분들 어쩜 처음 보시는 단어일 수 있어요. 자 이 adorn 이란 단어는 꿈이다 혹은 장식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decorate 하고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방을 보면 방에 그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방을 장식하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some paintings are adorning a room 그러면 그림들이 방을 장식하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에 식물들이 있으면 식물들이 방을 장식하고 있다 할 때도 some plants are adorning a room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저 단어요 우리 조금 흔하게 보기에는 쉽지 않은 어휘니까 꼭 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는 푸돈과 웨어는 여러분들 매번 시험 보실 때마다 늘 헷갈려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 중에서는 이쪽을 외우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푸돈과 웨어는 하나는 동작이고 하나는 상태다 이렇게 외우시면 이게 두 개가 싹 바뀌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외울게요. 웨어를 외우실 건데 웨어이라고 얘기하는 애는 웨어이든 혹은 웨어링이든 늘 언제나 상태로만 사용이 돼요. 반면에 푸드온이라고 하는 건 푸링온일 때만 동작으로 쓰이고 얘가 그냥 푸드온의 상태로 해브푸드온으로 쓰이면 상태의 느낌을 가지기도 한다는 거. 그러니까 푸드온을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웨어는 그냥 어떤 걸로 쓰여도 상태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요즘에 필수품 주문이 하나죠? 마스크. 그러면 he's wearing 이미 쓰고 있는 상태 이럴 때는 wearing a mask 할 수 있고요. 우리 가면도 마스크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동작일 때는 he's putting on a mask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시험은 주로 어떤 패턴으로 나오냐면 뭔가를 이미 착용하고 있는 상태일 때 wearing을 정답으로 주거나 아니면 이미 착용하고 있는 상태 예를 들어 모자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 장갑을 끼고 있거나 한 모습에서 putting on a hat, putting on gloves 같은 걸 웨어링을 묘사할 때 잘못 주고 오답으로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도록 만드는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답 비중은 웨어링이 훨씬 높긴 하지만요. 지금 나오는 모습처럼 뭔가 동작이 완벽하게 나온다면 아 이건 움직이는 게 맞구나 라고 보이면 이때는 put on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런 거 한번 볼까요? cover 이라고 하는 건 덮는 거잖아요. 그래서 something covered with 그러면은 뭣뭣으로 덮이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산을 보니까 산이 어때요? 눈으로 덮여 있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The mountain is covered with snow. 눈으로 산이 덮여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길에 낙엽들이 가득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The path is covered with leaves. 이파리로 길이 덮여 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통 같은 것 위에도 눈이 막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이 통은 covered with snow 하고 쓸 수 있으니까 뭔가가 눈으로 덮여 있는 모습에 사용하는 모습 뭔가가 입으로 덮여 있는 모습에 사용하는 covered with라는 표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때요? 자 step on to 그러면 step이라는 게 발을 얘기할 때 쓰는 거잖아요. on이라는 건 어딘가에 위에 이렇게 접촉할 때 쓰는 전치사죠. 그래서 step on to 그럼 이제 어디로 올라설 때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그림 보시니까 버스가 있고 여기에 이 아저씨 발 딱 올라가 있는 거 완전 보이시죠? 그러면 조금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 이 사람이 get on a bus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 사람의 발동작과 동작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준다면 one of the people 사람 중에 한 명이 is stepping on to the bus 버스에 올라서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부두에 올라가고 있으면 stepping on to a dock 하고 쓸 수도 있을 거고요.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면 stepping on to a stop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딘가를 올라가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stepping on to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외에도 파트 1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다양한 어휘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empty라고 얘기하는 게 동사로 쓰이게 되면 이게 empty가 원래 비어있는 애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레기통 같은 걸 비울 때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비우다라는 느낌의 empty. 그 다음에 우리 뭔가를 돌돌돌돌 말아올리는 걸 뭐라고 하죠? roll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줄줄줄줄 푸는 건 뭐라고 할까요? unroll이라고 얘기하겠죠. 특히 이렇게 두루마리 화장지나 우리 키친타올 같은 것처럼 생긴 돌돌돌 말린 것들을 펼치는 모습을 unroll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휴지 이렇게 펼치는 모습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abel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label이 우리 라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label이라는 단어는 라벨에 두 가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벨링을 한다는 건 라벨에 쓰여져 있는 걸 붙이는 것도 얘기하고 라벨을 적는 것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 3나 파트 4 문제를 푸실 때 label이 등장을 하게 되면 label은 쓰다의 동의어가 되기도 하고 붙이다의 동의어가 되기도 한다는 거 두 가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sink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흔히 부엌에 있는 sink대만 생각하시지만 세면대처럼요. 이렇게 물을 받아 둘 수 있는 형태의 것들은 모두 다 sink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sink대는 이제 부엌에 있는 보통 어디 옆에 있냐면 부엌에 kitchen counter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stove가 있고요. 보통 여기 있는 이쪽 어딘가에 sink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sink뿐만 아니라 counter라고 얘기하는 게 조리대의 느낌으로 쓰인다는 거 이게 시험에는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스렌지 이런 거 stove라고 하죠. 그래서 세 가지 표현은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다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보다는 look이잖아요. the look at 혹은 look 말고 조금 더 고급진 단어로 gaze, glance 이런 단어들도 같이 보실 수 있죠. 또 응시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stare 이런 단어들도 굉장히 시험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look 다음에 만약에 at이 아니라 through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살펴보고 이런 느낌이 조금 더 강화가 돼요. look through, 그런 뭔가를 꼼꼼하게 살펴보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동의어로 examine을 쓰실 수 있고요. 또 우리 최근에 시험에 여러 번 등장한 적이 있었던 browse라는 단어는 가게 같은 데 가서 물건 같은 것을 훑어보거나 둘러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look into라고 해서 into가 들어가면 into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 어딘가의 안으로의 느낌이잖아요. 뭔가의 안을 샅샅이 파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ook into는 조사할 때 많이 쓰고 연구할 때 뭔가를 살펴볼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look into의 동의어로 peer into라는 단어도 종종 등장하는 단어니까 같이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dog이란 단어는 부두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배를 세워놓는 부두가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 앞으로도 파트 1에서 상당히 많이 보실 수 있는 표현이니까 지금 한꺼번에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empty라는 단어 동사로 되게 잘 나오거든요. empty 기억하시고 이제 roll이 나오면 뭔가를 말아올릴 때 roll up과 한꺼번에 많이 쓰이니까 같이 묶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트 1에 중요한 어휘들도 좀 보셨고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들도 좀 봤으니까 기억하시고 특히 오늘 처음 나와서 좀 어려웠던 단어인 adorn이란 단어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3는 그럼 어땠을까? 파트 3의 기본적인 난이도는 중이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막 함성이 나올 것 같아요. 아씨 나 되게 어려웠는데 선생님 왜 중이라고 하지?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포인트는 뭐냐면 영국 발음이죠. 영국 발음을 하는 어떤 여자의 기본적인 속도가 너무 어려워서 대화가 나오는 거를 쭉 놓쳐버리는 경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난이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들은 대로 대화가 답이 그냥 나와버리는 건 대부분 난이도가 쉬운 거거든요. 내가 들은 단어가 패러프레이징이 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문장으로 재구성돼서 나오는 패턴들은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 시험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들린대로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난이도를 중에서 높으면 중중상 정도 중상 이상으로 잡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아주 어렵지는 않았다. 아주 어렵지는 않았다. 그리고 따옴표가 나오는 의도 파악 문제들도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듣기 전에도 읽으면 음 이런 정도 내용이겠군 이라고 우리가 예측한 대로 예측을 깨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듣기가 힘들었다고 하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분명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들으면서 정답을 찾는 건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찾을 수 있었다. 이게 난이도를 결정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나왔었던 여러 가지 어휘들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일단 첫 번째 desk란 단어는 책상이란 뜻이잖아요. 책상은 우리 뭐라도 받냐면 workstation이라고도 받아요. 어떤 사람이 일하는 작업 공간을 얘기하는 workstation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표현에 work cubicle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자 우리 cubicle이라고 하는 건 이런 사각 구획을 얘기할 때 쓰는 거잖아요. 우리 보통은 우리 일하러 가면 이렇게 파티션이 있어서 여기에 책상 같은 거 있고 나의 자리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런 공간들을 work cubicle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budget 이란 단어는 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budget을 한번 고려해 볼까? 그러면은 cost 비용을 생각해 보자 라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자 이 budget 이란 단어가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저렴한 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서 이것도 시험에 꽤나 많이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서 budget travel 그러면 저렴한 여행 아니면 budget airline 그러면은 저가 항공사 budget hotel 그러면 저렴한 호텔 이런 느낌으로 쓰이니까 얘들이 명사 앞에 붙었을 때는 가격이 싸다 라는 느낌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 같이 좀 봐주세요. 자 그 다음 similar store 비슷한 가게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 그럼 뭐가 생긴 거죠 컴퓨티션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similar store는 competitor 하고 같은 표현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또요 large turn out 그러면 turn out 이라는 건 나타나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어떤 행사에서 large turn out이 있다는 건 나타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turn out 이라는 표현이 출석을 얘기하는 attendance 라는 표현의 동의어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large turn out이 있었어 많은 attendance 가 있었다 라는 표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 같이 봐주시고요. planting 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우리가 식물 같은 걸 심고 키우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의 동의어는 gardening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planting 이라는 게 먼저 등장을 하고 식물의 얘기가 나오면은 gardening으로 먼저 가야 되는데 이제 시험은 약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처음에 gardening인 것처럼 막 가다가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화분이 진짜 아티스트들이 맞는 것처럼 예뻐. 뭐 아티스트인가 이렇게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플랜팅과 gardening을 일단 묶어서 먼저 동의어로 묶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a week's pass 그러면 일주일만 사용할 패스라면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서 일주일이라는 정해진 임시의 기간 동안 쓰는 거니까 temporary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temporary pass 이런 표현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거고요. pass란 단어는 시험에서는 간혹 티켓이라는 단어로 동의어 전환 되기도 하니까 이것도 같이 묶어 두실게요. 그 다음에 5k race 그러면 5k 할 때 k는 km를 얘기하는 거죠. 5k race 그러면 5km의 달리기 대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5k race 그러면 이 race라는 단어가 결국은 경주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경주는 어디에 들어가죠? 대회에 들어가죠. 그래서 race의 동의어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competition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동의어가 아니라 상의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competition의 동의어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contest이니까 이것도 같이 봐주시고요. competition이나 contest라고 얘기하는 단어는 여기에 이 행사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할 때 동사로 사용하는 게 엔터를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enter a contest, enter a competition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세트로 싹 기억해버리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competition이나 contest는 아까 말씀드렸듯 대회를 얘기하는 건데 이 대회라고 하는 것을 대회로만 생각하면 competition에 넣을 수 없는 범주의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refl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refl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추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추첨도 시험에서는 competition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추첨은 아시다시피 대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competition, competition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하시면 쉬울 거냐면 뭐든지 순위가 결정되는 모든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contest와 competition은 순위가 결정되는 행사들을 모두 받는다. 음악의 오디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요리 경연 대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레이스나 refl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라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요즘에 가장 핫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 가장 핫한 단어니까 competition contest 머릿속에 지금 넣어두십시오. 자 그리고 have a reaction and refund money 그러면 만약에 뭔가를 상품을 사용했는데 리액션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로션을 발랐더니 여기서 발진 같은 게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뭐를 이렇게 붙였더니만은 뽀르지 같은 게 난다거나 이런 리액션이 있으면 그러면은 refund money 돈을 돌려줄게. 그럼 이게 뭐죠? 너네들이 반품할 수 있는 반품의 규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딘가에 이렇게 물건의 설명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리액션이든 일어나면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return policy라고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묶어서 덩어리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one of a kind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어떤 종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kind 중에는 이게 하나밖에 없는 거야. 되게 유일하고 독특하고 흔하게 볼 수 없는 걸 얘기할 때 그래서 특이한 뭔가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promising 하고 얘기하면 요거는 되게 유망하고 조짐이 좋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야 a였다 이렇게 물었을 때 promising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패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oversee 그러면은 감독하는 거죠. 그리고 vendor는 보통 supplier왕 똑같은 거니까 얘들도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감독하는 거니까 요거는 또 뭐랑도 비슷한 표현이 될 거냐면 supervising이랑도 되게 비슷한 표현이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요 이런 거 한번 볼게요. 과연 이런 뜻들은 내포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이 상품이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된 상품입니다. 신상품이에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신상품이라는 건 보통 신상품을 입에다 담는 경우는 이걸 홍보해서 많이 팔고 싶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딱 보는 순간 뭐지 이거 신상품 홍보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한 번쯤은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헤어드라이어를 하나 좀 사고 싶은데 제가 좀 머리카락이 되게 예민해가지고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게의 점원이 요거 요거 한번 보실래요? 요거 지금 요거 새로 나온 건데. 그랬더니 남자가 오 이거 좋아 보이네요. 그러면 어때요? 여자한테 낚인 거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여자의 이 말은 이 사람이 질문하는 어떤 게 좋을까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그 추천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여자가 메이커 레커멘데이션 한다. 이런 패턴으로 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신상품이 나왔어요라고 하는 건 추천을 할 때 쓰는 건데 추천에 또 되게 흔하게 쓰이는 게 하나 있거든요. 요것 좀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나오면 꼭 맞춰주세요. 어떤 거냐면 나의 습관이나 아니면 내가 항상 한다는 반복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현재의 시제로 뭔가 따옴표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항상 해커스 토익책을 이용해요. 저는 항상 해커스 사이트를 이용해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항상 해커스를 이용하니 너도 한번 써봐라의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앞쪽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나 요즘에 토익 공부하려고 하는데 뭐 좋은 거 없을까? 나는 항상 해커스 토익책을 쓰는데. 나는 항상 해커스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도 한번 써보겠니? 라고 하는 레커멘데이션이 되는 거죠. 혹은 제가 툴 가이드인 거예요. 툴 가이드인데 종로에 막 외국인들이 왔어요. 제가 외국인들을 막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2시간의 자유시간을 드릴 테니까 2시간 동안 마음껏 돌아다니세요. 그런데 혹시라도 뭘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여기 인사동의 해커스 건물이 여기 랜드마크고 다들 여기서 사진 찍으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오면 해커스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앞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세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반복이나 습관을 얘기하면 이 또한 메이커 레커멘데이션이 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는 저는 관련된 걸 해본 경험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여기다가 별표를 100만 개를 쳐도 부족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어요라는 말을 하면 여러 가지 패턴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나는 이 회사에서 12년을 일했다. 나는 이 행사에 참여해본 적이 있다. 나는 그곳에서 살아본 적이 있다. 나는 이거랑 똑같은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 학원 종로 캠퍼스에서 드림토익 LC를 담당하고 있는 자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8월 22일 시험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사장 환경은 처음에 갔을 때는 되게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딱 가니까 제가 제일 창가 쪽 A열석이었거든요. 제일 창가 쪽이라서 그런지 매미가 처음에 갔을 때 좀 조용조용하게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느꼈던 게 얘네가 정말 뭐에 홀린 듯이 미친 듯이 울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도 창문을 이중으로 닫으니까 어떤 소음도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음에 시험을 볼 건데 그때까지 매미가 있을 수 있겠죠. 매미 시즌이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좀 넣어놓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사장이 지금 간절기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좀 되게 빵빵하게 냉방을 틀어놓는 반도 있고 또 어떤 반은 또 에어컨을 끄는 그런 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실 때 추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팔 착용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디건 이제 벗었다 입었다 할 수 있는 가디건을 챙기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인 총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더 많은 정보 그리고 더 유익한 정보는 어디서? 우리 hackers.co.kr, hackers 영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저희가 미처 다 학습하지 못했던 혹시나 좀 어려웠던 그런 자료들도 여러분들 무료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자료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고사장 정보 같은 것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시험 보시기 전에 꼭 유익한 자료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8월 22일 시험의 난이도를 총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상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초반에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WH 의문사 이 의문사의 의미는 우리 다 알고 있죠. 육하 원칙 의문사라고도 하죠.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해석되는 WH 의문사가 다수로 나왔어요. 그리고 난이도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가 누구 웬이 언제 웨이 어디 이런 의미만 알고 있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가 처음 시작했던 난이도고요. 그리고 우리 알고 있죠. 항상 왼쪽 난이도는 수월수월하게 가다가 오른쪽에 이제 죽음의 골짜기가 시작되는 그 구간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이십일 번 이십 번 때부터 이렇게 쭉 시작되는데 거기서 이제. 평서문이 갑자기 집중 공략이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자유 게시판을 보니까 잠깐 눈을 감았다 질끈 감았다 떴더니 파트 2가 끝나 있더라 뭐 이런. 이런 이제 후기들을 좀 봤는데 평서문이 이어서 나왔어요. 뭐 네 문제가 쫙 이어서 나온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근접한 구간에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이 흔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파트 4 같은 경우는 중상 정도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시각자료 문제 두 개 나왔었죠. 그 난이도는 괜찮았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 우리 시각자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시각자료는 어떻게 푸는 거죠? 절대로 보기를 보고 푸는 게 아니에요. 시각자료 문제는 우리의 시선을 시각자료 문제가 말하듯이 look at the graphic 그래픽 쪽으로 가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시각자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각자료 문제를 풀 때 그래프 쪽에만 집중을 했다면 그래프 중에서도 보기와 반대가 되는 카테고리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카테고리만 잘 집중해서 봐줬으면 들린대로 정답을 골라도 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반과 후반 집중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초반이라는 건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문장에서 정답이 나왔던 그런 보기들 그리고 후반 집중은 마지막 두 문장에서 정답이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첫 두 문장과 그리고 마지막 두 문장 정도만 잘 이해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있었고요. 이거는 파트 3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소식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파트 4에서 제가 아까 자유 게시판에서 유튜브 라이브 땐가 그때 거기서 카디비 언니가 나왔다. 카디비 나온 줄 이런 평을 봤어요. 이런 댓글을 봤는데 너무 웃겨서 여기 이렇게 가져왔는데 정말 파트 3와 파트 4에서 래퍼가 한 명 나왔어요. 제가 볼 땐 정말 오디션 프로그램 가도 될 정도의 그런 래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음 때문에 파트 4에서 좀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발음을 제외하고는 난이도가 그냥 괜찮은 문제들도 꽤 있었다라는 거 우리 한번 논란이 됐던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트 2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의 질문 구성은 저희는 WH 의문사로 구성되어 있는 질문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비의문사 의문문이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죠. 얘네들이 비의문사 의문문이라고 불리는 애들인데 WH 의문사는 12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그중에서 이제 우회적으로 답변을 주는 간접응답으로 답을 주는 애들은 한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평서문이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 일반 의문문 is he is she 뭐 do you 이렇게 조동사나 비동사로 시작하는 일반 의문문은 네 문제 선택 의문문 에이아 삐아 골라 한 문제 부정 의문문 시작이 부정적으로 시작하는 애들이죠. not이 포함되어 있는 의문사인데 didn't he, shouldn't I, 뭐 아니면 haven't you 이렇게 시작하는 애들 우리는 부정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 마지막으로 제한요청은 can you, could you, would you 이런 시그널들을 가지고 있는 제한요청문이 한 문제 정도 출제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WH 의문사부터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초반에 이렇게 WH 의문사가 쭉 나왔다고 했었죠. 근데 걔네들 난이도가 결코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WH 의문사의 의미만 알면 후의 뜻이 누구냐, where의 뜻이 어디냐, when의 뜻이 언제냐 이런 의미만 알아도 충분히 정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답들이 나왔기 때문인데 제가 기본적인 빈출 정답 패턴을 좀 알려드릴게요. 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supervisor 이건 뭐예요? 여러분 직업, 직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supervisor, 무슨 assistant, manager 이런 식으로 직함이 나와버리는 그런 답들 아니면 department, 부서명이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자주 나오게 되고요. where 같은 경우엔 당연히 위치니까 여러분 뭐 2층이다, on the second floor, 아니면 뭐 upstairs 이런 애들도 위치를 나타내죠. 위층이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in neighborhood 이런 표현들 이거는 어디예요? 근방에, 근처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당연히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위치를 알려주는 이런 정확한 전치사, 전치사도 전치사 구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when은요 이런 애들이죠. 얘네들은 when이랑 짝꿍인 애들이에요. when이랑 짝꿍인 애들. by, soon, until, later, before, ago, not until 같은 표현들. 뭐뭐가 돼서야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부사들, 부사들, 부사절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why는 여러분 당연히 왜 그랬어?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의문사죠. 그래서 because가 들어가거나 주의해야 될 건 항상 because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because가 생략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for이라든지 in order to도 정답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뭐뭔가를 위에서, 뭐뭐때문에로 해석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how many, how long, how much, how often 이런 애들. 그렇죠? 얘네들은 공통적인 게 뭐예요? 지금 숫자가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답에. 그렇죠? 이렇게 숫자들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숫자를 표현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단위들 있죠. 뭐 four buses, four shoes, 뭐 4대의 버스, 아니면 뭐 2개의 뭐 신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단위가 나올 수도 있어요. units, 수를 세는 단위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숫자가 two, five,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dozen of, 이런 애들이 나온다거나, bunch of, 이런 애들이 등장한다거나, 아니면 couple of,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나타내는 게 뭐 여러 개, 다수의, 혹은 뭐 두 개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들도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wh 의문사가 좋아하는 답변 패턴들을 한번 봤으니 우리 이제 전형적으로 파트 투에서 나오는 빈출 오답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살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외우기가 쉬운 애들이죠. yes와 no 패턴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주의해야 될 게 wh 의문사에만 해당이 되는 오답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패턴인데요. 자, where did you go this evening? 어디로 갔어? 그러면 당연히 답은 나 3층으로 갔어, 3층에 있는 레스토랑에 갔어, 이렇게 답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yes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건 안 되죠. 네, 이렇게 답을 해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which one is your pie? 너 파이가 어떤 파이니? 라고 물었어요. no, Susan will go to the party.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no가 튀어나오거나, 뒤에 내용을 사실상 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 볼 필요가 없어요. yes, no가 나오면 wh 의문사의 yes, no는 그냥 무조건 더 볼 것도 없이 소거를 해 주시면 돼요. 괜찮죠? 이거는 wh 의문사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동문서 답 패턴도 한 번 보도록 할게요. 동문서 답 패턴은 이 의문사에 맞지 않는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who should I contact? 누구한테 연락해? 라고 했는데 not tomorrow. 그렇죠? 내일은 아니다. 갑자기 내일이 나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맞지 않는 답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뭐에 대한 답이에요? tomorrow는 내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when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where can I find boots? 부츠가 어디 있어?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위치를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기 3층에 있어. 아니면 저기 코너 돌면 있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답이 될 텐데 until Friday, 뭐 금요일까지. 아마 금요일까지야. 이건 또 when에 대한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의문사에 맞지 않는 그렇죠? 다른 뭐 wh 의문사에 대한 답이 나오는 그런 패턴들을 우리는 동문서 답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두 번째, 두 번째로 유사 발음이나 동일어인데 이거는 우리가 파트 2에서 질문에서 어떤 발음을 들었어요. How did you contact the manager? 어떻게 contact 하니? 라는 이 발음을 들었는데 보기 ABC 중에서 하나가 I signed a contract.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Contact, contract. 너무 유사한 발음이죠. 그래서 뭔가 내가 질문에서 들었던 발음이 보기 어딘가에서 반복됐다. 라고 느껴지면 그 순간 오답을 소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유사 발음은 너무나 많아요. Surprise, supplies. Annual, manual. 뭐 이런 식으로 질문에서 들었던 게 비슷하게 부분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으면 무조건 소거. 그리고 또 한 가지 Don't you need a pen?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펜이 필요하지 않니? 펜을 들었어요. 근데 보기 중에 하나가 She has very expensive pen. 똑같이 펜을 반복해줘요. 이것도 발음이 똑같이 들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유사한 발음이 나는 유사 발음과 동일어의도 당연히 유사한 발음이 나겠죠. 그렇죠? 이런 애들을 소거해 주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를 소거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 비의문사 의문문에서 우리가 명사를 소거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많이 나왔던 평서문도 마찬가지고요. 부가의문문도 비의문사 의문문에 해당이 되죠. 부가의문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You moved the boxes, didn't you? 이거는 너 뭐 뭐 하지 않았니라고 확인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언가 확인하는 거 사실을 확인하는데 명사 표현이 그냥 이렇게 띡 나오는 건 말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가 박스 옮겼지 맞지? 맞지라고 물었으면 맞아 틀려가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the picture on the wall, 벽에 있는 사진,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what a beautiful headphone, 엄청 예쁜 헤드폰이다, 헤드셋이다 라고 했는데 an electronic retailer, 어떤 명사가 나왔어요? 전자제품, 상점, 이렇게 명사가 탁 나왔죠. 이런 명사 표현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소거해 줄 수 있는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의 의문서 의문에서는 우리가 너나 언이나 또 어로 시작하는 그런 명사들을 소거해 주면 그렇죠? 또 출혀나갈 수가 있겠죠. 오답을 소거하는 방법으로 출혀나가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파트 2에 자주 빈출되는 오답 패턴을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간접응답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간접응답은 뭐예요? 돌려서 답을 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답을 주는 애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이런 애들을 들으면 내가 잡은 wh 의문사에 맞는 답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 간접응답 패턴들도 전형적인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시면 언제야라고 물었어요. 그럼 사실상 우리는 직접적인 답을 주려면 3월 7일이야 아니면 다음 달이야 아니면 뭐 내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직접적인 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간접적인 답은 이런 애들이에요. 나도 잘 몰라. I don't know. I have no clue. 이런 식으로 답을 준다든지. 아니면 I'll check. I'll find a list. 내가 한번 리스트를 찾아볼게. 뭔가 확인해볼게. 체크해볼게. 이런 유형들. 그리고 또 하나. It hasn't been decided. 아직 결정이 안 났다. 라고 나오는 패턴 아니면 you mean 이건 뭐예요. 너 말은 이렇게 다시 한번 되묻는 애들이죠. 이렇게 되묻기 패턴들. 또 하나. Actually, oh. 무언가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뭔가 감정을 드러내는 actually, oh, um, well.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던가. 그러면서 뭔가 cancel 됐다. delay 됐다. postpone 됐다. 시스템이 broke. 망가졌다. 이런 식의 문제점이 탁 하니 등장하는 그런 간접응답 패턴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접응답들도 여러분들이 오답노트를 정리하다 보면 어떤 식의 패턴들이 자주 나오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걸 암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직접 푸시면서 어떤 패턴이 나오는지를 체크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WH의문사 중에서 간접응답으로 나왔던 그런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When will the repair person come to the office? 언제 수리공이 올 거냐? 이거죠. 그럼 언제라고 했으면 뭐 한 화요일쯤 올 거야. 아니면 10월 8일쯤 올 거야. 아니면 다음 주에 올 거야. 이런 식의 답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죠. 근데 어떤 간접응답이 나올게요. 자, I was able to fix it myself.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혼자 고칠 수 있었어. 이런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올 필요 없어. 내가 이미 고쳤어.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걸 내가 못 골랐더라도 여러분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 우리는 오답 레이더를 돌릴 거기 때문에 제가 앞서 알려드렸던 유사 발음이라든지 동일어휘라든지 아니면 동문서답으로 A, B, C 중에 만약에 얘가 C였어요. 정답이 C였다면 정답이 C였다면 A에서 유사 발음으로 속어. 그리고 B에서는 동문서답으로 속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은 남은 C였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네. 그런 파트가 파트 2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정답 레이더를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답을 잡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오답을 속어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풀어주셨어야 돼요. 자, 다음 WH 의문사 중에 간접응답으로 출제됐던 걸 또 하나 볼게요. How long is the speech? 연설은 얼마나 지속돼?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 차트 기억하시죠? 여러분. How long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죠? 지속되는 기간을 지속되는 시간, 기간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얼마나 걸리니? 그러면 한 5시간 정도? 아니면 이틀 정도 걸릴 거야? 이렇게 나오겠죠. For two days, 아니면 for five hours.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야 직접적인 답인데 어떻게 답이 나왔어요? It changes every year. 매년 바뀌어.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매년 바뀐다. 연설은 매년 지속되는 시간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겠죠? 뭔가 바뀐다. 이런 패턴들. 여러분 간접응답에서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럼 우리 비의문사 의문문 중에서 제안 요청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안 요청문은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can you나 would you, could you 이렇게 시작하는 애들이 제안 요청문인데 can you install the projector for the book signing event? 뭐 이런 유사한 질문이 있었죠. 나 뭐 설치해 줄 수 있어? 프로젝트 좀 설치해 줄 수 있니? 프로젝터 좀 설치해 줄 수 있니? 라는 질문이었는데 무언가 부탁을 하죠. 부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답이 나왔어요? The event was cancelled. 그 이벤트 캔슬됐어. 이런 식으로 나왔죠. 아까 무언가 캔슬됐다. 딜레이 됐다. Postpond 됐다. 뭐 이런 시스템 에러가 있었다. 이런 갑작스러운 문제점이 등장하는 것도 뭐죠? 간접 응답. 그렇죠? 우리 우회적인 간접 응답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패턴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 보셨다시피 제한 요청물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조동사로 would you, could you, can you, do you want me to? 뭐 이렇게 시작하는 시그널들이 있고요. 그리고 wh로 시작하는 제한 요청의 시그널도 있습니다. 어떤 애들이에요, 여러분? why don't you, why don't we, how about, what about? 이런 애들이 제한할 거야. 나 지금 제한 들어갈 거야. 요청 들어갈 거야. 라는 시그널들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wh 의문사에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wh 의문사는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y가 나오면 그냥 y 하나만 딱 잡아버려요. 어, 이유구나. how가 나오면 how 딱 잡아요. 아, 방법이구나. 그리고 뭐 what 나오면 옆에 있는 키워드 잡으려고 그냥 딱 네이더를 딱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wh 의문사 중에서 제한과 요청을 띄고 있는, 성격을 띄고 있는 애들은 딱 듣자마자 바로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why don't you, 통으로, why don't we, 통으로, how about, 통으로, what about, 통으로 이렇게 캐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되는 시그널들 뒤에는 어떤 답들이 나올 수가 있냐면 수락 해줄 때 뭐 sure, I'd be delighted to, 아니면 of course, 뭐 certainly, absolutely, 이런 애들도 너무 좋다 라는 뜻이죠. 뭐 absolutely, 이런 애들도 나올 수가 있고요. 너무너무 괜찮다. 이런 아주 강한 수락의 표현이죠. 그쵸? 그리고 뭐 거절할 때는 sorry, no thank you, 뭐 이런 패턴들이 등장해 줄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어디로 넘어가 볼까요? 평서문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서문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we need to cut the price.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비용을 줄여야 된다. 뭐 어떤 어떤 거에 비용을 줄여야 된다. cut the price. reduce the price. 이런 동의어가 있죠. 그쵸? 점수 잡는 hackers. 또 좋 USSR. 그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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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덍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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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ER STEYREG EnTI 지금 이abus bom 밥이랑 mammals이랑 있는 건 말이 Raittable. 더 충분합니다. 어제 반 air 조금 inherentlyixe. 그리고lets Б我们て driven 몰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